새로운 멤버는 어쩜 넌 이미 알았는지 모르지 내 마음은 안녕하세요. 우리 데이트 샤인입니다. 오늘 저희가 진희의 AI 쇼 촬영해봤는데 네. 너무 신기해요. 맞아요. 근데 이게 또 합석을 멋지게 해서 다른 아티스트 분들과 함께 저희가 서 있는 것과 사진 촬영도 하고 그렇죠. 굉장히 다양한 것들을 많이 해봤어요. 네, 안무도 가르쳐 드리고 여러분들께서 오시면 좋은 경험이 될 것 같으니까 꼭 방문해 주시기 부탁하겠습니다. 네, 저희와 함께 즐거운 시간 보내봐요. 채연이 많이 사랑해주세요, 안녕. 채연이 많이 사랑해주세요, 안녕.